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최애 기자가 MinaD 역그러니까 곧난다 역그러니까 곧난다 역적대 두번째 소리를 바꿔봐서 이렇게 아깝다 날씨가 어떤거야? 내까봐 나니까 장점 안 봐 아.. 아.. 이런.. 빨리 맞나, 빨리. 1, 2, 3 1.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진짜.. 감사합니다.